티백은 눈병을 원화시킬 뿐만 아니라 부기와 눈밑 지방을 원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. 한번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? 티백으로 다크서클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?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,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하거나 심지어 유전적으로 눈밑 부기나 다크서클이 생긴다. 사람들은 눈밑 지방이나 다크서클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미적으로도 안 좋다고 생각한다. 만약 눈밑 부기나 다크서클을 가지고 있다면 계속해서 읽어보자. 티백으로 다크서클을 없애는 방법 염증을 위한 실거리 나무 티백 공작새 깃털이나 낱만 자단으로도 알려진 실거리 나무는 다양한 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. 예를 들어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서 눈 밑 지방이 있다면 이 티백을 이용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. 이 약초의 항염증 특성은 눈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간의 염증을 낮추고 열을 내리며 기관지염과 천식을 치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. 이 티백을 사용하여 눈 밑 다크서클이나 눈 밑 지방을 줄이려면 우선 평상시와 같이 차를 만든 다음 눈에 따뜻하거나 시원한 티백을 올린다. 약 15분 정도 두면 된다. 카밀레 티백 카밀레는 눈 상태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식물에 민감하거나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. 카밀레에 대한 알레르기나 민감성이 없다고 확신하는 경우 카밀레의 사용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. 하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자면 티백을 사용할 때는 눈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도록 구멍 없이 잘 밀봉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. 만약 약간의 차가 눈에 들어간다면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. 카밀레는 눈 밑 부기나 눈 밑 지방을 줄여주고 더욱 깨어있고 기민해 보이게 하는 항염증제 역할을 한다. 회향 티백 회향 티백은 하루에 여러 시간 동안 컴퓨터 화면을 보거나 수면 부족을 통해 발생하는 피로한 눈을 원화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. 또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. 결막염 분홍색 눈이라고도 불린다. 티백을 각각의 눈을 감고 있는 곳에 10분 이상 바르면 결막염에 의한 자극과 가려움을 줄일 수 있다. 하지만 이 감염은 매우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자. 다래끼 이것은 눈꺼풀 가장자리에서 일어나는 염증이다. 증상은 보통 염증, 건조, 찢어지는 것을 포함한다. 회향 티백은 이러한 증상을 원화시키고 또한 여드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. 다크서클을 없애기 위한 조언 위에 보이는 것처럼 티백은 다크서클, 눈 밑 지방, 심지어 결막염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. 여기 다크서클과 눈 밑 지방을 치료하는 마지막 팁이 있다. 우선 티백을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식혀야 한다. 이 차가운 자극은 순환을 촉진하고 어떤 액체의 눈 주위를 건조시키는데 도움을 준다. 그냥 티백을 냉장고에 몇 분 동안 두었다가 각각의 눈 위에 차가운 티백을 하나씩 올리고 10분 동안 둔다. 다크서클이나 눈 밑 지방을 가지고 있는가? 눈 밑 부기나 결막염 같은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가? 오늘 소개한 간단한 치료법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. 알레르기나 민감한 피부로 고생하지 않으려면 특히 카밀레차를 쓸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. 티백의 내용물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잘 밀봉되어 있는지 확인하자. 하루 중 10분 정도 티백을 활용하여 눈의 휴식과 치유를 선사하자.